안녕하세요 리비레 입니다. 벌써 밤이 되었네요. 일단은 밤 잠부터 자고 지난번에 재미있는 미션 모드를 발견해 가지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뭘 가져와야 되냐 마뉴린? 녹은 버킷 마다 100원씩 주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슈프리미엄 저게 아 이것도 돈 많이 주는데 이거 아르다이트 광석도 코바이트 광석 감자다. 감자 가격이 너무 쓰레기다 이거 금괴 다이아 다이아는 800원 당근 레드스톤 밀 밀 하자 밀나 많다 인풋 올리?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난 밀 좀 가져와다. 나 밀 많아 인풋 올리라는게 넣기만 된다가 이게 이 뜻이야? 아 나 진짜 이거 서점 못받고? 아 나 진짜 야 괜찮아 이거 원래 시행착오 끝에 하는거지 뭐 이거 그냥 조작돌은 안되냐? 안되네 반드시 구워야되네 아 대신 페이스트북 여러개 만들 필요 없구나 돌만 많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다시 뭐야 야 밀이랑 빵이랑 가격이 똑같으면 빵을 왜 하냐? 철괴 70원 70원이라고? 저건 얼만데? 아 이것도 70원이구나 아 그럼 이게 편하겠다 이거는 다다다다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어? 32짜리도 있다 근데 죄송한데 얘는 70원이고 얜 100원이야? 아 얘 철괴가 아니라 동괴다 이름이 잘못 나왔어 이거 하나에 5원 5원 5원짜리도 더 이득이긴 한데 근데 너무 너무 오래걸리겠다 이걸로 하고 인풋 올리 오케이 보면은 뭐야 한 번 넣으면 끝이야?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?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? 아아 아 나 진짜 이거 씨 이렇게 넣고 여기서 퀘스트를 깨는거야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좋은거 아니야 이거 꺼 꺼 꺼 이거 씨 퀘스트가 자동으로 깨지는 것까진 아니고 이거 퀘스트 아이템을 그냥 자동으로 넣어주는거야 그냥 아마 이게 인풋같은걸로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겠지 에이씨 난 또 뭐 얼마 대단한건줄 알아네 아니야 별로 대단한거 아니였어 얘네도 다 똑같아 인트로덕션 일단 초기 이거부터 일단 쭉 한번 봅시다 일단은 돌햇불 아 돌햇불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야 돼 omg 석탄 돌 마켓트북 어디에 가냐 지지전 안 맨날 잃어버리는건 잘 어 이거 있구나 포드북 책이랑 당근 당근 마침 하나 있다 책 아 그래서 아까 체력이 늘어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의 양들인데 어 잠시만 다른것들 음식이 집게가 제대로 안되는데 엄마 안됐으면 날아주지 잠시만 배가 고파야 돼 이제 반대로 진짜 돌겠네 진짜 배가 고파야 돼 나무 좀 캐면서 나무 캐서 돈 벌어야지 저게 인풋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저거를 아이템 창에다가 아이템 덕트로 싹 다 밀어넣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다다닥 누르면 되겠다 어 뭐야 방금 단풍 시럽이 나오네 이거 얼마짜리야 어 아 이거 퀘스트 깨자 이거 뭐야 골드프로골 레그 가운비나무 32개에 25원 그렇게 안좋을 수준은 아니고 너너로 지금 허기 를 없애야 되니까 지금 허기 저거 사탕물이랑 당근이 아니 감자 있는거 보니까 아깝지 얘네 그거 생각나 볼케이노블루 그때도 이런 이거랑 똑같은 음식 먹으면은 체력 강해지고 그런거 있었는데 추억이네 그 때 그게 무슨 튕겨가지고 제대로 못했었던거 같다 자아 자아 일단 저거 수리좀 하고 망치모드가 있는건가? 망치 한번 좀 만들어봐야겠다 망치 있으면 망치 만들어놔야겠어 아 서머리 있으면 이 게임이 있겠다 어 그러네 청동망치가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청동망치가 진짜 괜찮아 추천해주는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챙겨놓은거 아이템 올렸어 음식 아 나 진짜 맨날 아이템 잃어버려 진짜 아 여깄다 육수말고 다른걸 더 어리갔어 어 가든스프 이거 빨리 창고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아 타자 왔다 이거 신발 오 야 씨 타이밍 어허허허허허허허 진짜 아 아 역시 망치하장 망치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.